이전에 기자였거든 정신병원을 트위치가 왜 다시 꺼졌죠? 내가 말이야 정신병원에서 말이야 다시 접속해보니까 되는거 같은데 아닌가? 내가 기자였어 그니까 나는 진실을 원한다 진실을 요구합니다 아닌가? 왜 안나와 왜 안나와 엇 잠시만요 트위치 왜 안나와 엇 왜 안나오지?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엇 안나오는건가요? 자 봅시다 어 지금 안나오죠? 어 잠시만요 제가 잠깐 컴퓨터 다시 만져볼게요 지금 플레이 트위치 트위치 지금 안나오지 않나요? 지금 라이브 되고 있는데 오씨 오늘 트위치가 좀 끊기나요? 잠깐 잠깐 아 그런가요? 왜이럴까요? 됐다 됐다 예스 만약에 중간에 잘 안나오시면 새로고침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자 갈게요 플레이 바보헌터님께서 상팔년도 개그에 잠시나마 시원했네요 아 시원했으면 감사합니다 여기가 바로 바로 피서지입니다 자 냠냠특집 아닙니까 아 건너가야되는구나 에스파팍팍님 안녕하세요 컴퓨터님께서 태풍와서 그럴까요? 그럴까요? 태풍 좋아 잘 건너왔어 옛날에 태풍이 형이 우리한테 타기셨지 그지? 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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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소 어어 나한테 시원 어 이런 야 거기서라 거기서 계속거라 이 녀석 거기서 계속거라 거기서 이 녀석아 어차피 잘 못잡아 지금 어크멜로님께서 그래서 아프리카로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좀 불안할 때도 있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진실을 알게 알아야겠어 나는 그래 거기서 이 녀석 진실 얼굴 좀 보자 어딨어 어 기아다 기아 이건 또 뭐야 나 띵 좋아 어 총이다 총 있어야지 총 있어야 돼요 그렇죠 총 있어야 돼요 그죠? 제가 멀리 있을 때 쏴버려야지 네네네 총 구해버려 총 그렇지 총 어 여기 어떻게 하지? 밑으로 떨어져야되나? 형님께서 어제 하던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어제 못개가지고 지금 다시 하고있잖아요 아 밑으로 떨어져야되겠다 형님 요 요 아 깜짝이야 아 몬타님께서 거기서 하면서 죽을거 다 죽고 살필거 다 살필했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레스쿱할게요 레스쿱님도 화이팅입니다 흐흐흐흐흫 흐흐흫 자 야 뭐 이렇게 안개처럼 깼어요 이거 둘이나 있거든 둘이나 있구나 둘이나 있구나 어 유독가스 일산화탄소 먹고 죽는거 아냐 제가 맞 죽어 있는게 잘 못해야 돼 저희 어렸을때는 저희 어렸을때는 연탄가스 먹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았어요 사고가 많았거든요 아 진짜요? 정상대로라고 하면 어떤 거죠? 저희는 비정상이니까요 GBS 민께서 이분들은 저희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GBS 민께서 최소 30분 정도 아 그럴려나 에이 아 10시 남지시는 일절한데 지금 10시가 다 되고 있어 GBS 민께서는 EXBC랑 반대로 는 정상이 되어버렸군요 저희는 근데 사실 저희가 게임 잘 아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게임 망설정한건데 이렇게 됐을 줄이야 어! 아! 찾았어! 그렇지! 어! 드디어 만났다! 직소! 만났어! 근데 얘가 직소야? 이 녀석! 어 그렇지 얘가 직소야 나ened.. 이 녀석!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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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이 너 이렇게 괴롭혔어 일루와 나니 모여버루 총알 구우먼에서 하지마 이어서 도망 못가게 다리를 뿐지러 들어 있어 어? 제가 녹음기로 하는 말이었어 네 어 역시 아니야 직소가 아니야? 멜리사 멜리사 제가 다 꾸민 초랩에 군간에 나왔던 애들이 다 걸린거야 그치 영화에서는 주인공과 주인공과 여러가지 그 운명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어 슈팅스타인께서 여기서 헤맬것이 없군요 아까 그거 갖다가 설명을 주네 그러게 여러가지로 아 진짜요? 어머머머머머머 선호대님께서 게임 잘한다고 생각하셨군요 저희는 잘 아는 줄 알았어요 이 사람 직소가 아니라 아 이게 엔딩인가요 아닌가? 아니야 직소 아니야 총 맞았어 쟤야? 아니야 직소 아니야 얘 얘 얘, 얘 입을 꼬매놨어. 아, 이거 엔딩인가요? 뭐야? 뭔가 엔딩으로 흘러가고 있는 느낌이죠? 어, 엔딩인가? 어, 묶여있어 또. 진짜 엔딩인가요? 야, 또 묶였어. 이럴수가. 아, 뭐야? 사람이 두 명이네. 뭐야? 어, 다 자기였어? 다시 아기였어? 아, 다시 아기였던 거야? 뭐야, 뭐지? 얘 정신이, 얘 이상냐가? 어떻게 된 거야? 지 혼자 생각한 거야? 어, 끝나버린 거야? 현명인가? 오예. 엔딩인가요? 오케이, 우리 역시 진실이 맞았어. 그래? 진실이 맞았어. 진실을 선택하는 게 맞았어. 왜 이렇게 얼떨떨하지? 그러게요. 우와, 끝났다. 근데 엔딩 뭐가 이러나요? 진짜? 뭔가... 그나저나 정말 직수는 얼굴을 한 번에 안 보여주는군요. 게임! 죄송합니다. 대선은 아래님께서 노닥잼. 뇌수파폭력해서 축하축하 짝짝짝.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쵸? 뭔가... 뭔가 엔딩이 뭔가... 계속해줘야겠네. 만약에 아까 프리덤으로... 만약에 자유가 아니라... 아니, 뭐야. 진실이 아니라 자유를 골랐으면 다른 엔딩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뭐, 됐으니까 된 거예요. 네, 권얼리님 게임 잘한다고 생각하셨군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 옆에 계신 분은 잘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양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조건은 여기서 이렇게 적고...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 뭐야? 흡연 시뮬레이터. 네, 그 이상한... 무슨 이상한 병막 게임이 있다고 해서 한 번... 예. 예, 그걸 불러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흡연 시뮬레이터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이거... 어허ourcing 받으려면 좀 답답해... 아멘